안녕하세요. 또바이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1일 태우진의 주말. 세월이 참 빠릅니다. 햇빛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별도야 저만큼 내려가서 싸. 빨리 저도. 절로 내려가서 빨리 해. 절로 가 절로. 절로 내려가서 응가해. 아우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여보세요. 미세먼지. 생각하지 마. 저 산 좀 보세요. 보이지가 않나요. 아침에 새들어. 쩍쩍거리고. 토요일인데 저렇게 출근길에 바쁘네요. 오늘도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청납니다. 너네 뭐야 응가도 안하고. 응가 안해? 응? 응가 안하냐고 도도. 응? 응가하기 싫어? 들어가. 홍이야 들어가. 땅바닥에서 무슨 냄새를 맡아. 그렇지. 아, 햇살이. 해는 좋은데. 아우 먼지가 많아서 밖에도 운 나가고. 아우. 진짜 심각하네. 날씨가 좀 애가 다 데리고 나가서. 풍덩풍덩 응? 애들 좀. 물 좀 흠뻑 좀. 응? 맥이고. 이제 밖에다 걸어놨으면 좋겠구만. 저렇게들. 날씨가 안 좋네요. 아휴. 메말라가지고. 옛날에도 다 꺾어졌어. 떨어지는거 봐. 이랬어도. 내줘야. 내줘야 되는데. 내지도 못하고. 미안. 다 아들아. 어? 미안해. 가 말라가지고 있구만. 에휴.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니들. 챙기지를 못하고. 시들거리고 다다듬는데. 아휴. 미안해.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안 좋으니. 눈이 매워가지고. 나가서. 줄 수도 없고. 그치? 할 수 없지 뭐 어떡하니. 얘네들이 해라. 물을 못주겠다. 내가 지금. 몸이 안좋아서. 나중에 쟤야죠. 할 수 없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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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고 하자고 오늘도 목이 깔아대요 공기가 안되어가지고 얘들아 조심해서 내려가 남용사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